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가장 필요한 건 첫 번째 심리입니다 심리 주식투자는 심리 싸움이에요 특히나 변동성 높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내 심리가 무너지면 모든 현상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주가가 하락해도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고 최대의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 안하고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치고 다른 종목을 탔다가 그 종목도 계속 손절치면서 시드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대부분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걸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처음부터 마이너스를 맞이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플러스 수익률로 전환되는 게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좋고 수익률도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를 전환이 되면 모든 현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손절을 생각하고 매매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처음 맞이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크고요 처음부터 플러스를 맞이하게 되면 나중에 마이너스 전환이 되면 투자하시는데 심리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이에요 내가 꾸준하게 장기간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장이라는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체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시장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비중과 현금으로 꾸준하게 가늘고 길게 가는 형식으로 어떤 종목을 정해서 분할 매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현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칙입니다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심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내 원칙이 없으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여기가 저점이고 바닥일 거다 라고 확신 들어서 샀는데 거기가 어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3배 레버리지요 1배수 추종이 30% 하락하면 3배수는요 곱하기 3 해가지고 90% 한방에 깡통치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원칙이 없으면 한순식간에 깡통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일부 종목 원칙인데요 지금 TMF와 유프로젝트 매매를 일정에 맞춰서 정인지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만 한 번 매수할 때마다 30만원 20만원씩 차곡차곡 가늘고 길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금도 조절 비중이 되고 있고요 아주 기계적으로 여기 하루 매수할 수 있는 날짜가 오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또 다음 날 다음 주 매수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기계적으로 그냥 매수합니다 철저한 감정을 통제하고 매수 진행에 맞춰서 내 돈을 시장에 계속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 특히나 정리식 투자 진행하실 때 나의 자체가 내 스스로가 기계가 돼야 됩니다 기계는 일정한 알고리즘에 맞춰서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바보예요 쉽게 말씀드려요 기계가 돼서 원칙대로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만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너지면 심리도 무너지고 현금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됐어 이제 심리도 냈고 현금도 냈고 원칙도 냈어 그럼 진짜 실전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로 폭락장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폭락장 오면 조금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많아요 자 보시면 선택과 집중을 첫 번째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확신이 들고 신념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선택된 종목에 대해서 내 현금을 비중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판단이 드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로 꾸준하게 한정된 자본금 내에서 전략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일정을 맞춰 주셔야 되고요 현금 조절 주식과 현금에 대한 비중 조절을 철저하게 자동적으로 해 주시면서 내가 체력적으로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가 정신적으로 심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뒷받칭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현금이고 비중입니다 마지막 감정과 원칙입니다 내 감정을 기계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내 자신이 기계가 되어보자 다가오는 물건에 맞춰서 그냥 원칙대로 매수할 수 있는 감정이 통제되고 있는 투자장과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 주시고 원칙대로 매매를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어떠한 감정 영향을 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철저하게 폭락장에서만 물량과 가격을 모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폭락장이 있으면 상승장도 오겠죠 그럼 상승장 다시 반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매하다가 상승장 맞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직 물량 그대로 그냥 보유하고 시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그 사이에 차곡차곡 쌓아 주시면서 시장 여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비중이 안 된다 비중이 무너졌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추세선 상단에 닿을 때 부분매도 해주셔서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 중요하고요 원칙 중요하고요 심리 중요한 싸움이에요 가장 필요한 건 레버리지 투자자가 가장 필요한 건 심리와 현금 원칙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알고 투자해 주셔야 되고 세배 레버리지 절대 만만한 종목 아니고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정말 많다라고 조심스럽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차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꾸준한 상승장 없고요 꾸준한 하락장 조정장 없다라고 생각해요 조정이 있어야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어야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승이 있으면 동시에 하락의 비율도 커지고 하락이 있으면 동시에 상승의 비율도 커진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항상 정리식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자산은요 서울 강남아파트 아닙니다 한국 코스피 아닙니다 바로 미국 주식이에요 특히 S&P 500입니다 S&P 500이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지만 상대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에 14% 이상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서울 아파트 8%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S&P 500 연평균 15%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세벨 에버리지 투자 하시려는 분들께 정말로 진실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율이 있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